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북 상주군에 벌초하러 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무서운 이야기는 맞는데 헛것에 대한 건 아니고요 실제하고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공포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벌초하러 친척분들과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은 경북 상주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최근엔 산에 장례삼을 심고 밭에는 인삼을 키우면서 약간씩 활력을 띄고 있는 중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묻혀 계신 곳은 길가에서 얼마 멀지도 않고 바로 아래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 대부분의 친척분들은 여기서 벌초를 하고 증조할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나즈막한 산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 두세 명만 따로 갑니다 그 젊은 사람들 중엔 항상 제가 포함되고 나머지 두 분은 삼촌들입니다 작년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삼촌들과 저는 휴대용 내쫘기 등을 챙기고 간단히 음료수와 재를 지낼 먹거리 등을 가방에 싸서 출발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예전에 존재하던 길이 없어져서 이리저리 둘러서 가며 다른 분의 무덤도 지나치고 하는데 큰 나무 밑을 지나가다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삼촌께서 나즈막히 외칩니다 빨리 숙여 사실 외칠 필요도 없었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즉시 세 명 모두 바닥에 엎드렸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엔 자릭은 수박 세 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말벌집이 있었고 그 주위를 녀석들이 쉴 새 없이 붕붕거리고 경계를 취하고 있더군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밑을 지나가서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삼촌들은 아까 말벌집 정도면 꽤 돈이 되는 거니 생각 있으면 잡아보라면서 농담도 하고 수풀을 헤쳐나갔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벌초를 끝내고 재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죠 이상하게 앞으로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담배 한 대 피면 좋겠는데 아무리 장가가서 애기도 있지만 조카가 삼촌 앞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법이죠 일단 소변 좀 보고 갈 테니 먼저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린 후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격을 유지하면서 담배를 물고 내려갑니다 산을 거의 다 내려올 무렵 담배를 끄고 삼촌들을 따라잡기 위해 서둘러서 가는데 아까 그 말벌집이 보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최대한 몸을 숙여서 살금살금 엎드려 기다시피 지나가는데 뒤통수에서 바늘로 찌른 것 같은 통증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쏘였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통증이 뒤통수의 다른 부분과 어깨에서 느껴집니다 생애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저절로 비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발이 미끄러져 앞으로 주저앉습니다 연이어 몸에 여기저기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상황에서 통증은 별거 아닙니다 귓가에 들리는 온통 붕붕거리는 소리가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손을 머리 위로 휘저으며 뛰기 시작합니다 휘저으면서 모자를 쳐버려 날리고 메고 있던 가방도 벗겨집니다 처음 질렀던 비명은 이후로 삼촌들이 보이는 꽤 먼 거리까지 달려가면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앞장서 가던 삼촌들은 비명 소리를 듣고 놀라서 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시더니 몸을 숙이면서 계속 내려가 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두 마리가 거기까지 계속 따라왔답니다 한참을 달려 내려가다 보니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서 주위를 보니 따라오는 녀석도 없고 해서 삼촌들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이따 내려오셔서 가방과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고 되돌아가 말벌집 바로 밑에서 가방과 모자를 주워 오십니다 삼촌들의 용감함에 존경심과 위대함을 한꺼번에 느낍니다 숨을 좀 고르고 여기저기 몸을 확인해 보니 쏘인 곳은 머리와 어깨 등 대충 열 군데 정도였고 넘어지면서 손이 삐고 까진 것 이외엔 괜찮더군요 열 군데 중에 머리를 세 방이나 맞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뚫고 들어온 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부풀어 오른 건 며칠 지나니 없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벌처럼 생긴 것만 보면 심하게 몸이 움츠러들고 떨립니다 심지어 똥팔이 큰 논만 봐도 소름이 끼치도록 싫습니다 이 증상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오래 벌초하러 갈 생각하니 꿈만 같고요 야산에 갈 때 벌 조심하세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북상주군의 고향에서 벌초를 하던 중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거대한 말벌집을 발견하고 말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큰 나무 아래 말벌집을 지나가려다 말벌에게 여러 군대를 쏘인 후 극적으로 탈출하여 심한 공포와 통증을 겪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벌처럼 생긴 것을 보면 몸이 움츠러들고 떨리는 증상이 생겼으며 이 증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보는 해병대 백령도에 해병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곳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항시 전쟁준비태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호구헌날 시체가 떠내려온다네요 북한에서 굶어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더군요 이것 때문인진 몰라도 군인들 사이에선 귀신 목격담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라이 같은 놈들은 절대 백령도에 배치 안 한다네요 아무튼 친척형 친구분이 상병 달았을 때쯤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놈이 귀신을 본다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무당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분은 사수로 귀신보는 신병이 부서수로 해안가에서 보초 서러 갔답니다 보초를 30분 정도 서니까 심심하더랍니다 밖에 파도는 출렁거리고 칠흑 같은 어둠에는 아무것도 없고 결정적인 건 이놈이 귀신을 본다 하니 분위기 제대로 조성되자 친구가 귀신 얘기 좀 해달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이 신병놈이 대답은 안 하고 눈을 굴리더랍니다 그래서 뭐야? 이러니 말은 계속 쉽고 눈만 굴린다더군요 근데 친구는 이놈이 귀신 본다는 소문 때문인지 열받기보다는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침묵을 지킨 채 있었답니다 친구가 가끔 힐끔힐끔 쳐다보면 계속 눈을 미친 듯이 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몇 분 자세히 관찰해보니 눈알을 굴린다기보다는 뭔가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 같다더군요 보초 끝나고 돌아와서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열받더랍니다 잠도 안 든 놈이 말을 심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서 너 왜 자꾸 눈가를 돌려댔냐고 물었댑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보초 서러 간 초소가 엄청 기가 안 좋은 장소였다더군요 실제로 귀신도 주위에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신병은 보초 시간 끝날 때까지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려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귀신 얘기해봐라고 할 때 귀신 소리가 나오는 순간 엄청 많던 주위의 귀신들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댑니다 근데 귀신하고 눈 마주치면 귀신이 씌인다더군요 눈 마주친 귀신이 계속 그 사람을 쫓아다닌다네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눈알을 굴려댄 거라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기숙학원 괴담 저는 중학교 때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일반 학교와 다르다 보니 입학한 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더랬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이 왔죠 사람이 심심하고 또 배가 부르면 취미생활에 빠지듯 저와 친구들도 자연스레 귀신 이야기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죠 처음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여유도 없더니만 갈수록 적응이 되니 그런 이야기할 여유도 생기더군요 이야기하기 앞서 우선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사가 꾸미고 개념 독바로 박힘 범생이 약간 찌질하고 눈치 없는 돼지 입만 열면 구라이고 소설인 허풍쟁이 겁나 센 척하면서 태권도를 엄청 잘하는 태권보이 저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서 곧잘 다녔는데 우리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거의 매일 귀신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사실 한 방에 네 명씩인데 허풍쟁이 놈이 귀신 이야기가 좋다고 매일 밤마다 우리 방에 와서 잤습니다 예전부터 무서운 글을 읽어대던 제가 거의 주도하고 나머지는 한두 개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무서운 이야기는 점점 물이 오르고 우리는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확 열렸습니다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죠 모두 업하는 소리를 내면서 쳐다보니 선배였습니다 약간 빡친 말투로 뭐 이리 총알총알되냐 잠 안 자냐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방음이 자란 데는 열악한 기숙사였습니다 그래도 허풍쟁이 놈이 그 선배와 친해 떨었죠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더운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형도 하나 듣고 가실래요? 이러니깐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바로 선배 하나를 더 데려옵니다 그 데리고 온 선배는 저희랑은 별로 안 친한 형아였죠 뭐랄까 나쁜 건 아닌데 딱 봐도 좀 특이한 포스 있죠? 저 사람 뇌구조는 어떻게 돼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편의상 데리고 온 선배는 A 특이한 선배는 B라고 하겠습니다 선배 A가 말하기 니네 이놈이 귀신 보는 거 모르냐 애들은 거의 알더만 저흰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기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안 그래도 소자는 거의 고갈 상태였는데 잘됐다 싶어 부탁했죠 니네 중 거의 눌리는 애 없냐 라고 선배 B가 뜬금없이 묻더군요 저는 뜨끔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그 당시 저는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심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잠도 설쳐될 정도로 말이죠 무섭긴 했지만 저는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곧바로 돼지가 내가 매일 가위 눌린다고 꼰지르대요 그러니 선배 B가 저를 스윽 쳐다보더니 묻습니다 왜 그런 거 같냐 저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눌린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약간 띠껍게 비웃더라고요 가위는 절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선배 A가 말하기 우리 열람실 있잖아 거기 귀신이 하나 있대 반신반해한 얼굴로 서로 쳐다봅니다 선배 B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캐비닛 키를 열람실에 놓고 와서 저무하기 전에 혼자 갔더랩니다 아시죠? 밤에 건물 복도 무서운 거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소화 전에 빨간불만 반짝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도 그런 복도를 지나 열람실에 도착했다네요 자기 자리는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불도 안 켜고 자리에 가서 캐비닛 키를 집었는데 그 순간 뒷골이 찌릿하면서 오싹하더랩니다 오금도 저려오고 무서워서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댑니다 그렇게 30초 정도 얼음이 되어 있다가 스스로를 진정시킨 후 뒤돌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안심하고 다시 두리번거리며 창문 쪽을 봤대요 근데 창문을 통해 볼 때 어두우면 거울처럼 잘 비치는 거 아시죠? 자기 어깨 뒤로 어떤 여자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보고 있더랩니다 창문을 외계로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어둡고 또 창문을 통해 본 거라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고 단발머리라는 것만 확실히 기억난다네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 진짜 비명도 못 지르겠답니다 그래서 바로 겁나 뛰었다네요 기숙사 앞에 와서 다리 힘이 풀려주자 앉아 힘호흡에 진정시키고 기숙사로 들어갔댑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야기도 어찌나 잘하던지 몰입도 100%였습니다 아무튼 열람실 조심해라 특히 너 가위 안 눌리게 조심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걸 보고는 선배의 이가 은슥대며 말했죠 솔직히 그 얘기 무섭긴 했지만 아직도 나의 가위랑은 무슨 상관인 건지 모르겠네요 열람실이랑 기숙사는 다른 건물이거든요 그렇게 선배들은 돌아가고 우리는 무서웠다는 평을 남기고 오늘은 이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려는 찰나 돼지가 한마디 합니다 무슨 여자를 봤다는 소리를 1학년 애들한테도 들었는데 그러자 자르는 분위기는 급반전되었고 우리는 빨리 개를 불러오라고 했죠 돼지가 데리고 왔는데 거의 잠들려 했었나 본지 눈이 반쯤 잠긴 상태로 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흥미를 갖는 것은 저희에게 후회할 행동이었죠 특히 태권보이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선배의 특권을 이용해 경험담을 얘기해보라 시켰습니다 그때는 4월 중간고사 기간이었다네요 이놈은 똘망똘망하게 생긴 게 공부 좀 하게 생겼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험기간이라고 열람실에 늦게까지 남아있었답니다 당시 저희 학교 시스템은 10시까지 강제적으로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10시 이후에는 12시 반까지 자율적으로 공부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놈도 친구 2명과 끝까지 남아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열공중인데 시계를 보니 12시 좀 넘어있더래요 그리고 열람실 책상을 다 확인해보니 아무도 없었죠 얘네 3명은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자 해서 남아있었댑니다 같은 교실인데 일부러 책상으로 남녀가 따로 공부하도록 길을 차단해놨습니다 공부를 마친 3명이 끝마치고 나가면서 기숙사 가려고 여자쪽 입구를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가 그녀를 봤다고 하더랍니다 소문에 그녀는 얼굴이 이쁘고 인기 좀 있는 애였죠 그래서 그중에 개랑 친한 놈이 인사하려고 들어갔댑니다 두 놈은 어색한 사이라 입구서 기다리고 있고요 들어간 놈이 둘러보고 나오더니 아무도 없다고 왜 뻥치냐 하는 겁니다 봤다는 놈은 또 어찌대로 봤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랍니다 한 놈이 책상 위로 올라가 남자 기숙사 쪽을 쳐다보니까 어떤 형체가 빠르게 입구로 나가는 걸 봤답니다 셋은 얼른 뛰어가 봤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죠 첨엔 그냥 이상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얼른 기숙사로 도망왔답니다 이 얘기를 듣자 소름이 도다오네요 친구들은 모두 감탄하고 고맙다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보기로 결심했죠 매일 가는 열람실이지만 일부러 새벽에 가보기로 했죠 저는 새벽 2시부터 4시가 가장 그것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간대라고 애들한테 말했죠 그 말 듣고 애들 모두 그때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짰죠 사감한테 안 걸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딱 금요일로 답이 나오거든요 금요일에는 집에 갈 사람들은 거의 다 가고 이번 주는 특히 사감도 집에 내려간답니다 경비는 허술하니 밤에 돌아다니기도 딱 좋고요 그 후 금요일 밤 예상대로 거의 다 집에 가고 학생은 20명도 채 안 남더라고요 저희는 모두 흥분해 있었죠 당시 기숙사와 열람실 건물은 다른 건물이지만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복도에 출입구가 있었고 거기에 경비 하나가 서 있었죠 12시 정도 되니까 경비도 들어가 자더라고요 쉽게 그곳을 지나 열람실 복도까지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일단 화장실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짐작이 하나 있었으니 돼지 이놈이 징징대더라고요 처음엔 짜증나다가 머리가 번뜩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이 변경됩니다 돼지 놀려주기 프로젝트로요 돼지가 약간 찌질해서 만인의 호구였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진놈이 남녀 열람실을 한 바퀴 돌고 오기로요 마침 돼지가 급한 볼일이 있어 화장실에 갔기에 밖으로 나가 우리끼리 짰죠 결과는 돼지가 당첨되었습니다 돼지가 사정합니다 한 명만 더 붙여달라고 말이죠 처음엔 안 된다 하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네가 골르라 했죠 딱 저를 찝어버리대요 끝까지 들어갔다가 혼자서 뛰어나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알람실로 갔죠 진짜 둘 다 벌벌 떱니다 칠흑같은 어둠과 싸늘하게 정렬된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우거진 나무들 다 들은 얘기 덕분이겠죠 보호해주는 척 돼지에게 최대한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봤죠 입구로 나오고 다시 남자 알람실 쪽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무섭더군요 제일 끝 한쪽으로 가자 때는 이때다 하고 뛰어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돼지 놈이 어찌나 빠른지 바로 뒤따라와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돼 먹은 성격은 아니어서 바로 열어줬습니다 그러더니 거의 눈물 맺힌 눈으로 화장실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태권보이랑 정방으로 부딪혔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되었죠 재밌게 구경하다가 날벼락 맞은 태권보이가 빡칩니다 그러면서 그까짓 게 뭐가 무섭냐고 돼지한테 욕을 해대고 한데 칠 기세입니다 애들이 태권보이를 말리고 저는 돼지한테 미안하다고 했죠 태권보이가 갑자기 호기를 부립니다 띠껍긴 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 귀신 존재의 진실 여부를 가리고 싶었죠 일부로 됐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 역시나 계속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여자 열람실에 들어가고 우리는 화장실 쪽에서 있었죠 근데 솔직히 한 바퀴 도는데 1분도 걸릴까 말까 한 대를 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점점 불안해집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야? 허풍쟁이가 의심스럽게 말했지만 낌새가 안 좋았습니다 다 같이 들어갔죠 근데 이놈이 열람실 맨 안쪽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하고 있냐? 누군가 물었는데 그 순간 이놈이 창문을 획하고 열더니 갑자기 난관위로 올라갑니다 다행히 우리가 얼른 뛰어가 붙잡았죠 근데 막 발악을 합니다 진짜 4명이나 있는 게 다행이었죠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겨우 눕히고 모숨지기게 누르니까 멈추더군요 그러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저희는 부축해서 데리고 입구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느꼈죠 아니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의 섬뜩한 웃음소리를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뒤도 안 쳐다보고 오히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출입구에 가는 도중에 결국 태권보이는 정신을 잃었고 우리는 경비를 불러오고 경비가 남아있던 선생님들 다 불러왔었죠 우린 뒤지게 혼나고 놀다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태권보이는 병원 갈 필요 없이 깨어났고 그날은 우리 모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집가와서 어찌된 일인지 묻더군요 우린 니가 뛰어내릴려 해서 말렸다고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자기가 들어갔는데 입구 쪽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안쪽으로 더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가 창문을 바라보고 서있답니다 차림은 단발머리에 밝은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네요 근데 그게 귀신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궁금해서 다가가 뭐하냐고 물었더니 뒤돌아보는데 그거 아시죠? 몸은 가만히 있고 목만 180도 돌아 자기를 쳐다보는 거 그러면서 시이 굳더랩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었다네요 그 후 나는 다시는 열람실에 늦게까지 안 남았습니다 심지어 태권보이는 한 달 후 학교를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몇 개월 더 다니다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번 일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계속 거기 다니는 범생이가 전화통화하다 얘기해줬는데 섬뜩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군요 그 학교가 원래 대학교였습니다 어느 대학교였는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은 아니에요 그곳에 다니던 한 여대생이 있었는데 몹시 가난했다네요 그래도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 등록금 내고 다니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난하고 돈 버느라 바쁜 시간 때문에 차버렸다네요 안 그래도 생활이 고달팠던 이 여자는 결국 투신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그 지금의 열람실이었죠 근데 거기가 낮아서 안 죽을 수도 있는 줄 알고 일부러 거꾸로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머리는 박살이 나서 죽어갔다네요 세상에 한을 품은 채 말이죠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이 붙었다 저는 오래전에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손금에 신기가 있다 하여 가끔 희한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애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본 것은 아니고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얘기해 봅니다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할머니는 둘째 이모님 댁에 계셨는데 연세가 90에 가까우셨다 연세에 맞지 않게 정정하셔서 매일 담배 한갑과 막걸리를 즐기셨고 내가 찾아뵈면 손주놈 맞냐고 미소로 반기시곤 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개를 좋아하셨는데 그 유전으로 인해 후손인 우리들은 모두 개를 좋아한다 여튼 할머니는 조그마한 개를 방에서 기르셨었다 그런 할머니가 무척 편찮으시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고 반스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심도 깊어 웬만한 스님들은 어머니에게 공부 비교가 되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사주도 독학으로 공부하셨고 귀신 쫓는 공부도 하셨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할머니가 전혀 거동을 못하시고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시며 끙끙 앓기만 하신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다 밤에 잠을 자면 꿈속에 어떤 미친년이 저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 미친년이 나보고 자꾸 어디를 가자는 거야 어머니는 할머니 방에 거리를 떠돌던 귀신이 들어왔고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귀신은 혼자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얼마 전 이몬에서 나무를 들어올 때 그 나무에 붙어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윽고 어머니는 이모님에게 확인해보니 이모부가 나무로 된 가구 하나를 누가 주기에 얻어왔다는 것이다 나무나 쇠로 된 것은 귀신이 붙어 따라 들어오기도 한다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일 채비를 하고 나와 함께 할머니에게 가자고 했다 나는 눈만 끈벅거리고 있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같이 가서 귀신을 떼 내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일은 극도로 위험하다 잘못하면 떼 내려는 사람에게 귀신이 붙기도 한다 예전에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귀신을 떼어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약 먹고 나을 때 됐으니 나은 것이지 귀신은 무슨 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머니는 밤새 준비를 하셨다 나무를 하고 조밥을 만들고 참기름으로 조밥을 비비고 간장을 준비하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로 종지를 만들어 그렇게 미니 밥상을 차렸다 이윽고 다음 날 밤 9시가 되어서 우리는 할머니 댁으로 갔다 이모와 이모부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라고 해서 집에는 할머니 혼자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신다기보다는 뭔가 괴로운 듯 인상을 쓰고 눈을 감고만 계셨다 그렇게 어머니와 나는 밤 11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은 어둡고 정막했고 할머니를 따르는 강아지는 할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가끔은 혼자 벽을 보고 낮게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할머니 방에서 가끔씩 들리는 강아지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정말 소름이 돋았다 밤 11시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미리 준비해온 밥상을 할머니 머리맡에 살짝 갖다 놓으라고 하셨다 나는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싸늘한 냉기와 누군가가 이런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아지는 나를 보더니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지만 이내 벽 쪽을 바라보고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조밥을 강아지가 먹으면 어쩌나 싶었지만 강아지는 조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밥상을 할머니 머리맡에 차려놓고 나와서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한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보면 소름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게 된다 이윽고 밤 12시가 되자 어머니가 내게 몇 가지를 일려주셨다 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밥상을 들고 나오되 절대로 벽 쪽을 쳐다보면 안 된다 내가 문을 조금 열어놓을 테니 밥상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 동으로 열 발자국 나무로 다섯 발자국을 걸어서 귀신의 이름을 세 번 부른 후 땅에 놓고 한지를 보자기처럼 덮어서 밥상을 덮은 후에 이거 먹고 가거라 하고 말하며 땅에 던지고 들어오너라 들어올 때 절대 뛰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뒤에서 누가 부르거나 잡더라도 절대로 대답하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 뒤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일이 커지게 된다 망설이고 있는 나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치시고는 엄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다 해야 했다 지금 나 혼자 남겨졌고 저 방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내내 진땀을 흘리시며 주무시고 계셨고 강아지는 할머니 옆에 누워있었다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지만 나는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할머니 머리맡에 있던 밥상을 들었다 한지 한 장 위에 놓여있어서 판판하게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들어야 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계산한 후 귀신 이름을 세 번 말하고 이거 먹고 가거라 하고 말하며 밥상을 내던졌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순간 뒤에서 사람 인기척이 느껴졌다 실행하기 전에 혹시 사람을 마주치면 어쩌냐고 어머니께 여쭤봤었는데 신경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쪽팔리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하다보니 그 공포감이 엄청나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쪽팔림도 들었다 그래서 누구지 하고 뒤돌아보려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가 서고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내 근처에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이미 현관문을 나섰을 때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보여야 했다 좌우측으로 골목길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뒤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말 입을 꽉 다물고 천천히 발을 끌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오자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이내 현관문을 꽝하고 닫으셨다 온몸에 땀이 나고 몸이 떨리는 게 오한이 온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나보고 잘했다고 하시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자고 하시고는 나를 끌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나는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놀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할머니가 배가 고프시다고 밥을 하시겠다며 쌀을 씹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옆에서 웃으시면서 돕고 계셨다 할머니는 지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미친년이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윽고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일어나니 너무 배가 고프고 손주 놈이 왔으니 밥을 해먹이려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몸도 가벼워지고 아픈 게 멀쩡하게 나왔다고 하신다 나는 정말 놀래서 입을 담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기한 경험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내가 살려드렸지만 몇 달 후 고령으로 결국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는 정말 몸 아픈 곳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장례를 지내고 7주가 지난 49제에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다 49제에는 돌아가신 홀령이 생전에 살던 집으로 마지막으로 온단다 그때 후손들이 자고 있으면 크게 실망하고 재산을 거두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서 밤을 새야 한다 그렇게 또 할머니 댁에 가서 밤을 새게 됐다 할머니가 애지중지하시던 강아지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에 주둥이를 받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어디에도 할머니가 안 계시니 풀이 죽어 끙끙대고만 있었다 그나마 할머니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누워 할머니만 그리워하고 있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고 나는 방에 그리고 형들은 다른 방에서 몰래 자는 눈치였다 얼마나 됐을까 밤 1시가 됐을까 갑자기 강아지가 난리가 났다 방에서 거실로 뛰어나온 강아지는 마치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한쪽을 보고 꼬리를 흔들고 짖으며 끙끙대고 난리가 난 것이다 이리 펄쩍저리 펄쩍 뛰며 오줌까지 지리고 뒤집어지고 배를 까고 누워서 꼬리를 흔들며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강아지가 픽 쓰러졌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멍해서 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니 할머니가 오셨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하시던 강아지랑 노시더니 아마도 강아지를 데리고 가셨나 보구나 그런데 30분을 그렇게 강아지가 숨이 넘어가서 뻗어 있더니 갑자기 깨어났다 깨어난 강아지는 이내 또 풀이 죽어 끙끙대더니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가서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에 가더니 코를 밟고 누워버렸다 할머니는 오셔서 강아지랑 30분 동안 노시다가 다시 강아지를 돌려보내 놓고 자손들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사시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시고는 그렇게 가신 거였다 갑자기 나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가슴에 꽉 맺힌 그리움이 터져 올어버렸다 지금도 할머니 생각을 하면 정말 못 견디게 보고 싶어진다 언젠가는 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